루피 얘들아 안녕 나는 뽀로로 친구들의 루피야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됐냐고? 오늘은 루피로 분장을 해가지고 여기 우리 가족들한테 아주 재미있는 걸 할거야 그러면 내려가볼까 이씨X들아 노는 게 제일 좋아 신세는 뭐야 우리 민규 친구는 뭐하고 있었어요? 뭐하는 거야 형님? 우리 민규 친구는 밥을 먹고 있었구나 형님! 우리 나이가 결혼 4시간이야? 루피는 5살이에요 아..루피야? 난 레드스콜인 줄 알았는데 레드스콜이라뇨? 필요합니다 다이어트해야 되니까 방에 졸업하세요 루피도 바로 먹고 싶은데 한입만 주세요 형님 이거라도 먹어야지 진짜 힘나요 군침이 사반도농 무슨 변화가 이래?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근데.. 아니야 아니야! 잠깐! 젠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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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이 X 호랄 아 вед아 안 나와 그래서 무시라 하는거야? 뭐하지? 예.. 루피는 드디어 밥을 얻어 먹을 수 있게 됐답니다 우리 청소년 어린이도 채소를 많이 먹어야 눈빛처럼 키가 쑥쑥 크답니다 우와 다이어트 식당인데? 우리 청소년 어린이도 밥을 꼭 챙겨드시고 채소도 꼭 드세요. 어린이 친구들 아까 이 루피가 밥을 뺏어 먹어서 그 민규 어린이는 삐져가지고 울고 있어요. 꾸짐이 싸간 도놈. 그래가지고 이 루피가 우리 민규 친구를 위해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우리 민규 친구를 한번 불러볼까요? 루피가 우리 민규 친구가 제가 밥을 뺏어 먹어가지고 민규 친구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구나 내 브로콜리. 그래서 이 루피가 점심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런 거 아냐? 짜잔. 우와. 떡볶이. 이 루피는 친구들이 굽는 걸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뭐하는 거 아냐? 아니에요 한번 먹어보시겠어요? 오죽어보십시오. 자 갑니다. 진짜 해? 저 먹어도 돼요? 그럼 우리 같이 오성도수 한번 사이좋게 나눠 먹어볼게요. 떡볶이 하나. 맛있게 먹는 밥이 있구나. 갈러오세요. 그리고 계란 하나. 저만의 떡볶이에요. 루피야 잠깐만. 모양이 좀 그렇잖아. 맞아요. 이거는 다지예요. 이제 다 알잖아. 어차피. 그러면 사람 얼굴로 할게요. 너무 답박해. 개미가 없노. 그러면 이거는 우리 민규 친구가 먹고 저는 순대 먹을게요. 맛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순대를 굽게 먹지 말고 소금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래서 소금을 주는 거잖아. 아하! 우리 어린 친구들 승대는 소금과 꼭 함께 먹어요. 먹는 게 제일 좋아. 이거 낫다. 친구는 뭐야. 아니 잠깐 소금을 왜. 소금을 왜 따냐고! 아니 왜? 왜 왜 뭐 좀. 루피야. 루피야. 아니야. 아니 누가 소금을 막혀 늦게 먹냐? 아하! 어? 안돼 이거 유튜브에서! 운명 싫어하네. 이런 게 또 많잖아 루피야. 왜? 사실 루피야 미쳐났나? 왜? 야 누가 소금을 왜 이렇게 먹냐? 그럼 우리 떡볶이를 계속 먹어볼까요? 자. 음 맛있지? 떡볶이가 맛있는데 너무 매워요. 그래서 저는 우유를 먹을 거예요. 우유 오케이. 우유 냉장고 있나? 우리? 왜 나만. 어? 어? 우유도. 오케이! 짜ciamo! 어 formul님들 우유를 많이 먹었기가 쑥쑥해답니다. 혹시 이 친구 다 먹을 수logo 우리 디저트 먹을까요? 아니 나 불안한데? 먹을 게 제일 좋아. 디저트를 먹ion!" 짜자어 아이스크림이에요. 물가. 이거는 평범한 아이스크림이잖아요? 응. 우린 사이 좋게 하나를 나눠 먹어요. 응 될 것 같은데? 어린이들 우유를 많이 먹어야 기가 쑥쑥하답니다. 혹시 친구 다 먹었을 때 우리 디저트 먹을까요? 아니 나 불안한데? 우린 게 제일 좋아. 디저트를 먹자. 짜잔! 아이스크림이에요. 이거는 평범한 아이스크림이잖아요. 우린 사이좋게 하나를 나눠 먹어요. 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니! 저 크루마를 누가...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안돼 안돼 안돼! 이제 민규 친구예요. 안 먹으면 눈빛 삐져요. 정신 차려! 서른 넷이야 당신이! 대씨발라! 민규 친구랑 사이좋 모습 보셨죠? 이제는 우리 명준이 친구 만나러 가볼 거예요. 여기가 명준이 사는 방이에요. 방에 가는데 이게 모두 쉬워요. 명준이 친구 안녕! 아니 이게 누구 따라한 거예요? 저는 강화도 마을에 있는 루피예요. 원피스 루피요? 맨날 저보고 원피스 루피라고 하는데 저는 기분이 나빠요. 아니 이게 몸분적이야 이 사람. 우리 명준 친구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아니 이 티예요? 배가 왜 이렇게 나왔어? 루피가 원래 이래요. 뭐가 궁금한데요? 자 우리 명준 친구한테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 어떤 거예요? 우리 명준 친구 알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나요? 아기? 거 어릴 필요하니까 말해주기 좀 그래서 아기는 모르겠고 사람의 아기가 왜 생기는지는 알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이게 아기 생겨. 우리 명준 친구는 아예 또 이렇게 멍청하고 개무식해요. 막놈처럼. 아니 왜 이렇게 막말을 해요? 아기가 생기는 건 바로 아쓰랍니다. 뭐야 이게 뭐야? 아쓰! 아쓰!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오라니! 아 이 새끼! 나도 아픈데 좀 던지러워. Let's go! 노는 게 제일 큰 친구들 모여라. 저기 보면요. 우리 강화도 포비 친구가 형하고 있어요. 우와! 우리 루피가 가서 또 포비랑 놀아봐야겠죠? 미안! 아.. 노는 게 제일 좋아. 진짜 꼴보이시겠다. 어? 예빈아 서비 5시야. 복수하고 뭐하고 가야 돼? 브리저 쳐야 돼 이 형. 그럼 요즘 여성으로 보니 너무 많이 나와. 자 우리 포비 친구와 함께 여러분이 보는 데 앞에서 재밌게 놀아볼 거예요. 저 뭐하고 놀아요? 어린이들을 즐길 수 있는 원카드 게임입니다. 코드를 2개석 치는 사람이 올 수 한 3명 정도 있어야지. 4명인가. 그런 줄 알고 루피가 다른 친구를 그 데려왔어요. 어? 진짜요? 누구야? 야 크롱 나와봐. 크롱이야. 크롱 친구야. 크롱 친구야. 아니 이게 어떻게 크롱이야. 크롱 크롱. 아 친구들 다 놀았어? 크롱 크롱. 친구들 이제 뭐 할 거야? 크롱. 잘 거야. 크롱 크롱. 저는 크롱의 말을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크롱 원카드 해봤어? 크롱. 오랜 거야 이 씨박. 원카드 해봤어? 크롱. 해봤어. 우리 포비로 함께 셋이 원카드를 해보지 않으면 크롱이. 우리 콘텐츠를 열심히 해. 이런 데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크롱. 크롱이 졸려. 크롱. 우리 게임 원래 사고.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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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제대로 놀아 봅시다. 네. 버튼 수작 부리지 말고. 크롱 알겠어? 크롱. 알겠냐고. 제대로 똑바로 데서 발겠다는 거야. 크롱. 아니 포비한테 다 발리네. 저 용돈주로 콘텐츠 아니에요 이거? 크롱. 컬러 줄 거 와. 말 거 없어? 응. 말 거 있어 없어. 물어보잖아. 말은 안 하고 말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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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이렇게. 크롱. 목장갑을 끼고 왔어. 크롱. 크롱. 가모라 아니야 이거 가모라? 뭐로 바꾼 거야? 그럼. 뭐? 그럼.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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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로 바꾼 거냐고. 그럼. 아 한국말로. 크롱. 하트? 그럼. 아 오케이. 아. 야. 공격이야. 에잇. 내. 있어 없어 빨리 내. 응. 에잇. 아. 아이 파산이잖아 뭐하러 먹어. 에잇. 같이 시원하고. Sometimes boot me out. 없어. 에잇. 응부 차례. 야아. 대박. 으어울 gio피라 terus cao economy. 읠 뭐라가져. nod. 머리 앉아 피지. assuming come come. 그럼 뭐 갖고 와. 예 лю. 혜이 형! 혜이 형! 혜이 형! 야 이 XX놈아! 와 와 와! 밑잠 빼기 걸리면 내가 통과 잃는다고 했어! 아 치마 늦게 왜 이래? 시발 너 다같이만 했어! 말하자! 그럼 들어가지마! 너 다음에 이방에서 미친 거면 삐진다! 아 미안해! 야! 똑바로 쳐라! 버튼 시작 뿌리지 말고 있어? 우리 꼬비 친구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파를 잃어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한테 속이지 말고 점점 당당하게 놀아야 된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우리 친구들 오늘 교훈 왔었죠? 그러면 안녕! 와 사이파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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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